1 아 이거 좋습니다 티셔츠 한번만 원샷얼리 안녕하십니까 원샷얼리 오늘은 전남 영광에 있는 웨스트오션에 왔습니다 친구들과 두팀에서 8명이서 왔는데 오늘 첫 코스부터 한번 이 친구들을 칠건데 재미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저 끝에 아시죠? 자기소개해 니가 나이샤클장입니다 나이샤클장 오방입니다 첫 출연입니다 투원원팟입니다 자 그리고 원샷얼리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고고고 왼쪽이 8번홀까지 무조건 해줘도 우측이 전부 오비례입니다 이게 오션코스 네 굿샷 굿샷 아 좋아요 오호 싼거 싼거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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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쪘습니다 어! 굴렀다 볼이 안쪼네 굿샷 나갔어? 오마이갓 괜찮아 괜찮아 잘갔어 괜찮아 뚝 떨어지고 야 엄청나게 덥구나 아니다 솔라가보다 훨씬 낫다 어? 오방이보다 꼬온거리가 훨씬 낫다 어? 나무 맞고 괜찮아 그래도 요 소나무 맞고 앞으로 좀 불렀습니다 자 전방 더워서 오늘도 많이 지치실거에요 삼보이상은 카케요 3보이상은 카케요 볼 됐습니다 5% 차면 됩니다 우와 나이스 못올라갔다 못올라갔어 나이스 아이고 좀 컸다 우측 같이 돌았죠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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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어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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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온이야 에버리바디 4온5온이네 8번 오 굿샷 제가 구멍에서 Gil 동시에 했어요 동시에 아예 못올라왔어 나는 어허 어 원시아 대단합니다 진짜 야 그린스피드 안 물어봤지 오케이네 와 어프로치 괜찮았어 와 나이스 원도 없네 버터하면 되겠다 버터 길이 으 으 으 약해 그린 스피드 어떻게 되케 대님 2.5 5 ok 으 아오 아까비 아까비 한바퀴 나이스 보기 따블이야 어 으 파파이브 야 보기야 보기 어쩐지 어 난 파 이상하다 했어 아까비 오케이 으 으 아가 안터스 안터스 아 역시 세컨 의저도 안좋아 따야 트 콥소부터 100판 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돌아가 내려오나 으 으 으 안 들어갔나? 오빈데 그럼? 이게 불안하긴 했어 괜찮아 충분하다 야 아 글로 칠걸 넘네 어허 따라옵니다 내려와야 되는데 깊숙이 들어갔나? 이거봐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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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싼거 하하하하 공 많이 버립니다 이거 매오라 하나씩 없으면 없이지 뛰어있습니다 한번 가는 신용이라도 해봐야지 매고를 하시고 오리면 안되는데 그게 튀어서 나오는게 없어서 튀어서 나오는게 보입니다 어 맞아 그게 없었어 가자 어 짧아 나이스 다 오른쪽 올라갔다 하나 어 나이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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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어허 해져도 두번이네 처음에 안죽는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으 야 왜 바람이 불지 좋다 시원하네 아 멋있어 덩치가 죽입니다 오션 코스 나이스 온 크나 컸다 조금 컸습니다 으 5 쎄다 어 너무 많이 쳤네 원을 졌어 많이 졌어 으 아이고 짧어 짧아 짧아 와 이거 밖에 안가 아 으 좋아 아주 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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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보가 안되네 참고 안되네 땅 아까비 오케이 양파구나 오르막이네 아 4학년 단방 오고 오우 나이스 감사합니다 쎕니다 화이팅합니다 둘 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저래 놓고 쟤들이 윤리삼서야 돼가겠네 알았어 아직 몰라 이제 두월인데 뭘 이거 왜 안 바뀌지 땅을 야 티박스 아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티박스는 안보일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립니다 야 W 안어잡습니다 따뜻뜻뜻 어머 왜 오르조 비싼거 이거 목성이 안된다 다 나간다 잘갔습니다 어디갔어 잘갔어 오케이 오케이 굿샷 페이드 걸러서 가운데 자 갑니다 오케이 잘갔어 나이스 나이스 온 아 좀 짧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거의 온 8번 9번 130 나오는데 130 맞죠 이거 아닌가 네 맞아야 돼 짧아 뒤딱났어 뒤딱 굿샷 오 탄도 하이탄도야 컸다 우와 서라서 섰다 아 방향이 헐 좀 짧다 응 땅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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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으면 안 들어가 잘했어 울려고 치는 것도 아닌데 헷 아이라고 계속 아깝다 아 tou 아까워 아까워 가지고 치지 왜 Québec 와 헉 오케이 오 나 슬라이難ain에 스포 are 스포 개 오 뭐야! 왜 이렇게 많이 가? 오 많이 봤어 많이 봤어 오 이렇게 많이 봤어 오호 오케이 하... 미치겠다 아자자자자 오 페이드 걸렸어 나이스 거의 얼마라 그래? 나이소 좋았어 아우 짧았어 아 잘 맞았어 이것도 지우개? 아하 더 가야돼 오 나이스 가보자 나이스 나이스 스핀 오 나이스 온 또 방향이 또 방향이 또 방향이 오 나이스 터치 더 가야돼 파이팅 아 아 파이팅 아 약해 약해 왜 늘 이래 오 오 계속 세네 돌겠구멍 오 오 오케이 스리퍼티 완성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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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스리버기로 젊게 쳐도 고기 아잠까봤네 네 파 파 오 니어 니어 먹었네 뭐야 왜 이렇게 세게 쳐 오 이거 이상하다 계속 때려 이거 파 보보따에 보험처리 리어카까지 큽니다 이거 짜증납니다 자 자 5번홀 오션커스 핸디캡 1번이랍니다 나이스 굿샷 어디갔어 굿샷 뽕샷 내려오겠다 이거 맞고 위에 박혔을 수도 있어 이거 뭐야 잘 갔습니다 IP쪽으로 자 저기서 저 능선을 맞고 넘어서 여기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경사지 전문가 IP까지 780 어 뭐야 하하하하 목생이구만 목생 목생은 목생이 하하하하 야 우찌 이런일이 캐디가 캐디분이 해저드티 갈수도 있었으면 좋을텐데 한번 더 잘라가 어차피 여기서 120 120 와 시원하다 오 바람 불어 좋네 오 바람 불어 좋네 120 주시는데 방향은 여기 꿀만보이게 나만큼 데려올지 그러게 굿샷 하하하하 잘하셨습니다 하하하하 고생합니다 글짱 아이고 방향 내려와야 돼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다 아이고 오 킥 좀 길다 으아 내려와 그렇지 튀어 오케오케오케 야 좋겠다 그것도 괜찮다 오 많이 간다 나처럼 나이손 오 오방이 나이손 오 좋습니다 거리감 죽이는데 프로 같아 오오 오방 프로 오 좋아요 어만한 표정으로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아 아 오 오오 어 오케이 Yeah 왜 되잖아 cir정으로 아까 아 된대니까 이거 해 냄새 당연하지 무슨 이게 응같이냐 이게 너 오케줄거 다 줬어 우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야 핸디캡 1번 파했다 그래도 버디버디버디 다음판에 나이스 파 오케이 왼쪽 땡겼어 오케이 언제 팔껴 야파면 될거야 배판메이커 아 몸풀릴거야 이제 자 6번 115미터 내리마 파스 2 왼쪽 어 괜찮대 115래 아이고 마라돌이네 굿샷 진짜 땡기네 아 왜 땡겼어 저거 좀 줘 내려가겠어 너거 아 어디 도망간다 거기 있대 아하 나이스 이거 좋다 나이스 이거 좋다 아 어 또 니어입니다 이번에 진짜 니어 역시 파스 3맨입니다 진행을 또 부탁합니다 진행 빨리 갑니다 진행 어 그냥 왼쪽 훅라인 어 나이스 어프로치 왜 저러네 오케이 아니지 아이씨 노오케잇 절갔네 어 많이 약해 오 파악했다 잘하면 아이고 한번 줘야되네 짧아 아 안굴러 안굴러 많이 잘라오는디 보기 완전 스리폿이네 액면 스리폿 나이스 파악 그 퍼팅하는 것보다 어프로스가 낫다 진짜 아이고 오 마이갓 몇 개 째야 몇 개 째야 나이스 파악 어우 어 지웠잖아 내가 지웠어 오바니가 확 지웠습니다 그냥 아이고